내일장 또 시초가 공약종목 분석해 드려야 될 텐데 한 주 시작을 또 잘하고 또 장을 마칠 때 또 굉장히 또 수익을 내면 기분 좋은 또 주말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더욱더 주목이 됩니다. 먼저 우리 김수 대표님 크래버스와 DTNC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이 좀더 한 기분 좋은 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? 네, 서론이 길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크래버스라는 회사를 보고 있는데요. 그냥 낯설게 메타버스도 있는데 뭔 또 크래버스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청담러닝이었습니다. 이 회사가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합병과 같이 또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청담화학원과 그리고 또 CMS 에듀가 합병이 됐죠. 그래서 합병 과정 쪽에서 나왔던 주식 매수 청구권 모두 정리가 됐고요. 특히 그렇게 되면 청담화학원은 초중학생용 영어입니다. 그리고 또 CMS 에듀는 수학하고 코딩입니다. 그러면 영수코 이렇게 돼서 특히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. 특히 코딩 교육을 거의 의무화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좀 더 강조하는 모습들이 또 이번에 어떤 정책상으로 담기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회사만 보게 되면 어떻게 기존에 합병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학원들이 합병이 되게 되면 같은 건물을 써도 임대료가 줄어들겠죠.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올 것이고 또 교차 판매도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. 게다가 또 프리미엄 영어유치원 하고 있고요. 또 메타버스는 관련된 쪽에서 온라인 학원을 런칭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름이 크레버스로 바뀌었나라는 쪽인데.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부터 영유아부터 이제 중학생까지 쭉 아우르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바뀌게 될 상황들이고요. 그렇게 됐었을 때 위상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. 실정은 코로나19 때 주춤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확장세로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작년 영업이기 320억대 약 한 69% 이상 늘었던 상황들이죠. 게다가 중간 배당도 천원했고 그리고 또 기발 배당까지 나온다라고 되면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. 특히 최근 들어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제 서서히 정책 변화나 여러 가지 흐름들과 함께 주가가 반전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이렇게 되면 지난 고가 때 흐름들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특히 실적 자체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한 4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3만 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종목에 부담을 좀 드리지 못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. 정재인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? 네, 저는 부담 안 주셔도 됩니다. 일단 저는 비트나인과 위나이텍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정책 관련으로 또 기분 좋은 순환매를 좀 대비하자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건설 쪽보다는 이제 AI 쪽, 디지털 정부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비트나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지금 이제 바뀔 정권과 지금 현재 정권의 어떤 차이점이 디지털 뉴딜에서 뒷글자면 바뀌는 거죠. 디지털 플랫폼 이렇게 좀 바뀌는데. 그래서 어쨌든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AI라는지 빅데이터가 상당히 부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 전국에서 많이 부확이 됐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보다는 AI 쪽이 많이 부확이 되고 있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빅데이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전에 비트나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솟아오르길래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일단은 AI,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행정 시스템 이제 구축을 할 건데. 어쨌든 결론은 공무원 간의 어떤 협력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. 일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, 국민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그리고 행정 시스템, 행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서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AI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기초 자료가 중요합니다. 그러면 빅데이터 기반된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게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AI가 있더라도 저는 실행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AI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 DB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화면에 어떤 그래프 이런 부분이 2D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3D라는지 홀로그램식으로 좀 변화가 돼서 좀 더 세밀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가 적용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해서 AI가 분석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래프 AI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서대 말씀드린 이런 말 그대로 빅데이터와 연관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작년 11월 달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조금은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추적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 정권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테마 이런 부분들을 좀 받게 된다면 정책 테마를 좀 받게 된다면 아마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이틀 동안 상승 늘리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3과 어떤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내일쯤 아마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봤고요. 그래서 오늘은 비트나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만 2천원 선출가는 1만 8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두 전문가는 오늘 내일장시 초과 공략주로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 수혜주에 해당될 수 있는 교육 AI에서 찾아주셨습니다. 크레버스와 비트나인이었고요. 윈하이텍과 DTNC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.